그냥 손 닿는 곳에 다야지. 조금이라도 더 높이 달면 그럼 좀 더 잘 이루어질 것 같아서요. 자, 됐다. 참, 찾았어. 아주 작고 영롱하게 빛나는 거. 그걸 지금까지 찾고 계셨어요? 커먼. 근데 그걸 어떻게 찾았지? 알아. 애초에 옥재앙 같은 건 없었다는 거. 아휴, 놀랐잖아요. 또 연못에 풍덩 빠지셨나 하고. 바로 이거야. 이게 내 미래고. 하나뿐인 계획이야.